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을 회파했으며 성전 모든 직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기네들이 신이 이스라엘의 여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전쟁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적인 전쟁 종교적인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으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신이 여우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만 참된 신이시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것은 너희들의 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역하지 말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를 잡아온 것이지 여우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우와께서 너희들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선언하는 시이며 이 시는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배시로 쓰였던 찬양의 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우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지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경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자기네들을 노예로 부리고 우리가 이제 비천한 상태에 놓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집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강구해야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괄시하는 것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원인이 단순히 어떤 우리들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시에서와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개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거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가장 한탄해하고 가장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너희들은 헛된 것을 믿었던 거야 요즘에 누가 하나님 믿니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소율의 문답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사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적용하기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11장과 14장 말씀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논리적 근거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지혜로운 생각이고 그들의 얘기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내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의 내용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가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함께 가장 강하게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 세상이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건 또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욕망으로 들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공유로운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나하고 연결된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기도를 드리면 이게 솔직히 누구도 이것을 나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가장 원론적이면서 본질적인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내 모습이 내 뜻이 내 방법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일에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능력의 검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 이루어지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참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심플한 신앙이 가장 단순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이 또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어짜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우리가 받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지금 이 나라를 멸망시켜주세요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세요 이 내용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모습인데 그 의도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영광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오르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난 참 사랑이야말로 내가 받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말하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빨리 속히 사라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강구에서 선언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단순히 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준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역사함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미리 예고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 나라들이 생각하는 애굽에서의 구원 이거 누구에게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이 우리가 신명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자랑하는 역사가 그들이 자랑하는 힘이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가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3절과 4절에서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어쩌다가 노력에 의해서 개선되고 발전해서 어떤 형태로서의 폼을 이루어서 어떤 결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했더라도 이것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볼 때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로마인 이야기를 보세요 로마인 이야기를 볼 때 로마의 시조가 되는 왕조가 그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이런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만듭시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그런 나라가 됐다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에 그들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방법이 항상 주위 나라들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올해 초만 해도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했을 때 이 내용이 얼마나 의견이 분분했어요 마스크 대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양도 제한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너무나 극심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 불안감 조성되는 것이 우리가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써도 된다 어떤 경우에 써도 효과가 없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방향은 마스크를 쓰는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어요 얼마 전에 미국 CNN이 마스크를 쓴 한국과 마스크를 안 쓴 미국의 사망자 숫자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우리도 논란이 많고 우리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어쩌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의 약속에 의해서 그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의 개입에 의해서 그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에게 이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행하신과 결과를 이루심을 확인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의 우산은 은과 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성기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 문명이 이제 사람의 것을 사람의 본질을 성기는 쪽으로 진행되는 거랑 또 일맥상통해요 예전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이루기 힘든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성겼어요 그래서 세계 몇 대 불과 사이 하면서 그때 항상 이 신을 성기는 어떤 것들이 항상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면서 성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익숙해졌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이룬 그 업적을 성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결국 뭐예요 결과론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입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였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거였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였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소리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동안 보고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행하신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실질적인 개입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타났어요 실질적인 동행이요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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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현대사회도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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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던 업적으로 이 업적에 대한 평가는 항상 후발적인 거예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업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결과론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업적은 그래서 결국 누가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 업적이란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뭐였어요 nothing 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였어요 그런데 무였던 것을 스스로 업적이라고 만들고 무엇이 없는 걸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셔서 원하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내세우면서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보라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통해서 해석했더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틀린 주장인 걸 알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업적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거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업적도 무엇이다 결국은 한때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바벨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5대 제국 아수르 아수르 가자면 6대 제국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의 업적은 한때 것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심은 영원하구나 였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금신상이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은 뭐예요 헛된 것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업적으로 옷을 입혀버린 거지만 그 업적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임을 스스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어리석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 분이에요 이걸 세상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들이 무슨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업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겨요 더 높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악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결국 헛되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이 또한 오늘날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목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있어야 함을 선언합니까 바로 여어에게만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서만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도록 속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여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 이때쯤이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모든 것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시인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뭐예요 현대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요즘에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생명이 아닌 것이었어요 관계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것에 무엇이 있다라고 선언해본 거예요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입이 있다고 선언하고 눈이 있다고 선언하고 귀가 있다고 선언하고 코가 있다고 선언하고 손이 있다고 선언하고 발이 있다고 선언하고 목구멍이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뭐예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업적으로 만든 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섬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회가 얼마나 업적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업적에 편승되기도 원하고 업적을 자기도 이루는 마음으로 그 업적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거 다 헛된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선을 봅시다 남조유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국민들이 섬기는 웅대한 우상전의 숲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에 들떠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점령하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성구들을 탈취하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의 신이 여와를 이겼다고 외치며 그들의 우상 앞의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신은 과거 애국을 격파하고 전쟁에 능한 신이었으나 이제 그 신이 죽었거나 바벨론 신 앞에 무력한 신이 되었다고 외쳤어요 이제 지상의 국가 중 최고의 국가는 바벨론 이어 신중의 신도 그들의 신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외쳐 경고합니다 여완은 죽지 않으셨다 바벨론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리의 하나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성기며 이런 재앙을 주시로 경고하셨는데 바로 신명기와 레이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범죄하자 자기 백성의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쓰신 것이다 바벨론도 교만하여 엉뚱한 11절은 회중이 12절에서 15절은 제사장이 16절에서 18절은 회중이 차례로 교독하면서 은혜를 누린 말씀입니다 또한 6월절 식사 후에 부른 찬송시로 마태모 26장 30절에 주님께서 갈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재물 권력 지식의 우상 앞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며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을 성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니 뭐라고요 너희들이 떠나 있어 죽으신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는 권고의 말씀인 겁니다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10편 115편은 내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를 영화롭게 하라 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를 의지하라 입니다 12절로 1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를 경애하라 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를 찬양하라 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는 자신에게도 영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성도들의 답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영광받고 영광중에 살게 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의 허구성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성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공예품이지 신의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바올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바올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얘는 그대들도 보고 드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무생물입니다 형상뿐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적을 추구하고 살고 업적을 바라불고 살고 업적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요 인간 세상에 지금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업적이 있는 것을 섬기지 업적이 없는 것을 섬기니까 우리가 그 업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되어 과학을 만들고 과학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만들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과 우상화하여 섬기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소유하고자 하면 우상화하게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은 종류의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예술적인 행위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어리석으로 집중합니다 우상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방정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께 배신 행위이자 범죄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감상의 범위를 벗어나 섬김의 대상으로 예배 경배하는 것은 바보 짓이오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것은 동일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래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바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방식대로 여길 때에는 우린 죄악의 길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다 그의 뜻의 성취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의 순간적으로 너희들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나요 여러분들 교재 14장으로 잘못 적혀있는데 1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봉을 볼 때 이미 확인했던 것이죠 11장 40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 영광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리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는 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하미니 무리가 뭘 보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라 하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 영광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그를 통해서 무엇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원언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받으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편 115편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쓰였지만 우리가 신약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 시를 선언하여서 듣는 바벨론 민족에게도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미련한 놈들 너희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선언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같이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게 하여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 복음사역에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룡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